방글 엄마 예은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? 글쎄요 우리 기분이 좀 별론 것 같아서 우리 예은이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방글 엄마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어쩐지 내 눈에 그렇게 보여서 나 가볼게요 나 왔어 어이구 태청하셨나이까 마라님 가람이 잘 지냈어? 어 오늘 아랫집한테 엄청난 걸 배웠지 가람이 깨우는 법부터 안는 법까지 오 그 친구 아주 뭐 육아의 달인이더만 그랬어? 내 미소 무슨 일 있어? 내가 주예은 미워하는 걸로 보여? 상당히 뜬금없는데 민호 할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 민호 할머니가 그러셔? 당신이 주예은 미워한다고? 그러시네 나 왜 이렇게 서운하지? 민호 할머니가 나한테 거리 두시는 게 나 왜 이렇게 가슴 아플까? 아니 그동안 쌓인 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나도 서운한데 뭐 갑자기 왜 그러시지? 내가 친딸이라도 그랬겠어? 민호 할머니 대단한 분이셔 주예은 그렇게 이뻐하시는 거 보면 딸 이뻐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나도 그런 친정엄마 있었으면 좋겠다